고 갈게요 말 올라올거에요 바닥 모이시구요 감옥 준비하시구요 감옥 밟고 바닥 밟고 가세요 감옥 옵니다 유어페이드 좀 봐주시구요 감옥 바닥 밟고 가세요 응 드버프 해제 잘 봐주시구요 큰 쪽 나와주세요 라임님 올라가고 란세트님 헌신하네요 3 2 1 드버프 보세요 역삼 뒤쪽 2파 분들 바닥 좀 밟아주셔야 돼요 드버프 해제 좀 잘 봐주세요 뒤로 많아요 쫄라오기 전에 바닥 좀 밟아주셔야 돼요 올라왔구요 조이시구요 방비약 올라가구요 방비약 올라가구요 드버프 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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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최강님 흡선 지금 올라가구요 슈리님 헌신 5 4 3 5 4 4 5 5 5 5 9 5 5 5 5 1파, 5파, 2파 감옥 때 바닥 좀 대봐주세요 에디님 정구 올라가고요 2발 바닥 꼭 밟으셔야 되요 감옥 준비하시고 디버프 해제 좀 봐주시고요 끝졸 이번에 주홍님 먼저 올라가고 고술 두 분, 고인 두 분 다 올라갈게요 아이디 안 밝혔네요 2, 2, 1 썼어요 한 번 더 서세요 제발장님 전발 좀 해주시고요 바로 갈게요 제발장님 제가 전발할게요 바닥 지금 좀 많이 밟아주세요 이번에 끝나고 나면 생글씨는 연마 이어서 동구니터 올라가고요 바닥 지금 많이 밟으셔야 되요 지금 리셋 돼요 솔직히 사장님 전 group 나묵 선이 전발하구요 나묵 상티 전발을 해줬고요 레 extract 레 Spencer 레드 Kadina 레드벨베 레드벨 그러면 많이 밟아야되요 자기 바다야 커져있으세요 주변에 데미지 들어가요 두발 두발 올라올게요 에브린이 방지어 올라가서 중심 한번 더 써주세요 조각 뒤에 하나 있어요 딸스벌 카복 준비 네 좋구요 네이타님 제일 제일 꽤 올라가요 졸 두발 장환이 흡선가구요 슬리닝머신 자기 바닥 꼭 보세요 나라 터졌죠 저 무심해 키핑할테니까 무시하시네요 대응도 치시면 되겠네요 정리원시 염했네요